닌텐도를 전환 버튼을 누르고 이거를 인포트 1이 아니고 인포트 2로 바꾸면 어... 닌텐도가 뜹니다 우와! 아이 깜짝이야 우와 진짜 좋다! 하나? 근데 밑에 지금 키보드랑 마우스는 그러면 안 옮겨도 이게 별로예요? 아니 뭐 둘 다 별로예요 그럼 밑에 스피커 옮기고 그 오디오 마이크랑 세팅된 거 다 옮기고 그리고 저기 선 정리 네 선 정리 당연히 해야죠 쓰레기 정리까지 해주세요 버릴 수 있게! 버려주지는 않을 거고 이거 옮기고 밑에 오디오 옮기고 스피커 세트 옮기고 스트림덱도 옮기고 이제 켜서 백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아이조커, 셋업, 클라우드 여기에 올려두고 그리고 밑에 선 정리 저걸 다 풀... 그 어제 조명 세팅 오신 분이 이거 보고 대체 어떻게 한 거냐고 풀 수가 없다면서 벨크로를 다 풀어야죠 몇 시에 오신다고요? 어... 기간은 바로 올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갔다 오시는 게 5, 6시쯤 도착을 하신다는 거예요? 2시에 번호 갔다가 들어오면 넉넉잡아서 3시 전에 들어오지 않나요? 그럼 5, 6시는 뭐예요? 일단 넉넉하게 말하는 거예요 넉넉하게를 2, 3시간 들어... 아니... 넉넉을 너무 심하게 잡으신 거 아닌가... 그러고 보니까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? 오늘 왜 지금 이러고 있는지... 뽀그미님 세팅을... 며칠 전에 이미 왔다가 세팅을 뽀그미님이 맡기신 게 아니고 팬분이 맡기셔가지고 세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, 소통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기 전에 상황을 보니 어?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까? 제가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세팅을 싹 다 했는데 위에 그 넓은 공간이 있으셔서 넓은 공간에 서브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레이싱이랑 막 등등 근데 거기에 컴퓨터가 개좋아요 제 게임 컴퓨터하고 진짜 사양이 똑같은 게 위에 있어요 카메라 세팅도 이번에 새로 하신다고 하셔서 그러면 아예 레이싱 세팅하는 쪽에 새로 세팅을 하시고 거기다가 이 세팅을 옮겨서 하는 게 그게 나을 거 같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 당일은 사실 세팅이 거의 다 끝날 즈음에 얘기가 돼가지고 거기서 추가로 세팅하는 건 무리였고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지금 여기 오디오 세팅했던 것들을 싹 다 위로 옮기고 위에서 나머지 이제 정리랑 디테일 잡고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할 겁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그날은 영상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야 왜 계속 나와? 이거 왜 자꾸 이러지? I am not a robot 됐나요? 네 그래서 밑에 이거 설마 수동으로 이건 따로 켜요? 네 맞아요 다음 버튼이 뭐지? 저는 모르죠 네 근데 이어폰은 아예 꽂으실 생각이 없으신가요? 왜냐하면 저기에 꽂아야 되거든요 네 저기 할 거면 연장 케이블을 끌어서 해도 되는 거고 근데 여기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조명 뒤에 여기에다가 설치해 달라는 거죠? 여기 대충? 그리고 저 컴퓨터를 네 전원 켜기가 너무 불편해서 저기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저기가 없지 어디에 여기? 그러니까 여기다가 두는 게 제일 뭔가 불편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레이싱을 조금 더 왼쪽으로 당기고 네 조금만 하면 될 거 같아요 네 본체를 이렇게 돌려서 여기에 놔두고 선을 이렇게 가르고 멀티탭 여기 놔두고 네 이게 오디오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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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멀티탭 있는 자리에 놀고 갔다 오시면 그거를 할 수 있게 최대한 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정리 빼고는 금방 끝날 거 같은데 정리가 오래 걸릴 거 같은데 근데 보관하시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스피커는 그 비싼 거는 좀 물어봐야겠네요 필요 없는 선이 진짜 개맞네 쓸데없이 꼽혀져 있는 게 엄청 많네 보관님 디스 이스 엔드 능력 좋은 제가 이제 생각보다 빨리 끝내버렸어 뭐야 제가 지금 아 힘들어 뭐..뭐..뭐야 일을 계속 하나 와가지고 지금 빠르게 싣고 올까요? 암튼 네 그러세요 이거 마이크 스탠드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것도 넣어주신 걸 봐서는 이걸로 달면은 공간이 괜찮을 거 같거든요 얘가 왜 그러냐면 가까이가 안 돼요 이 거리가 최소가 한 이 정도 나와야 돼서 여기에 달면은 카메라에 이만큼 마이크가 보여요 아 여기다가 다 정방가?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는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친구라서 약간 이쪽으로도 볼 수 있어요 하하하하 아하 저 이게 낫겠는데요? 마이크는 일단은 그렇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마 어머어머 죄송합니다 찍혔어 어머어머 아무튼 일단은 하하하하 하하하하 일단은 저 어떡하지? 하하하하 오면 말씀해 봐주는 걸로? 그렇게 틀 줄은 몰랐죠 이게 그렇게까지 쓸 줄은 몰랐 마이크를 이렇게 딱 갖고 와가지고 딱 화면에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실제 같다 실제 같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혼다 비교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이야아아 혼다! 1등과 한 번끼 차이 나는데 혼다 내인 녀석 오케이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사운드도 잘 나오고 게임도 잘 되고 키를 줄이세요 아 왼쪽에 옮겨졌군 마이크 아 근데 제가 여기서 레이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 모니터를 이렇게 돌려요 왜요? 그래야 채팅을 보니까 근데 얘가 문제에요 이거는 별로 안 가리는 괜찮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? 근데 스피커는 쓰셔야죠 이거 뒤에다가 하면 안되나? 위에다 놓는 거 어때요? 네? 뭐요? 선을 이렇게 지금 해놨기 때문에 풀어야죠 다 생각하시고 세팅하셨어요 좋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있었네 전동 헤드 저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전동 헤드가 저번 세팅할 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나요 전동 헤드를 쓰면 없겠냐 그때는 안 써봤으니까 약간 구매 의사가 없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내가 이 좋은 걸 왜 안 썼지? 또 찍으면 어떡하십니까? 찍은 건 어떡할까요? 나중에 네 집 뺄 때 한번 연락 갈 거예요 한 칸 근데 내리는 게 보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? 근데 이제 보기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 스피커는 귀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앉아있는 본인의 귀높이를 맞춰야 최상의 사운드가 들린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는구나 대단하시네 그게 스피커 설치의 기본입니다 가장 좋은 건 아예 안 가리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모니터가 근데 그건 사실상 지금 구조로는 불가능하니까 사실상 근데 이렇게 배치하면 보정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보정이요? 스피커를 보정할 수 있어요 일단 그건 나중에 끝나고 하면 됩니다 어차피 보정하는데 한 1분밖에 안 걸려서 오디오 보정은 기본적으로 밑에서 다 해놨던 거 그대로 다 옮겼고 밑에 오디오 장비도 그대로 다 세팅했고 그때 케이블 위치 다르다고 했던 것도 다 옮겼습니다 제가 노래 불러드릴까요? 네 제가 하이포인 불러드릴게요 오 좋아 좋아 원 투 쓰리 포 베이비 너도 말해줄 네 좋네요 좋아요 저 이거 10만 원 받고 부르는 노래예요 아 그래요? 10만 원치 공짜로 주신 거예요? 아니요 공짜 아니에요 주셔요 좋습니다 그때 설정 설명 한 번은 화요일 날 드렸었던 거 몰라요 사실상 똑같거든요 달라진 게 없어요 이제 화면에 플스 화면을 넣어놨고요 이 키면은 일단은 플스 화면이 나오고 여기도 플스 화면이 나오죠 다음에 이제 플스할 때는 이거랑 저거랑 돌리셔서 방송을 하시면 될 거고 그냥 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캠 자체는 지금은 여기 캠으로 돼 있는데 이제 이 캠으로 소스를 바꿔서 쓰시면 되겠죠 아 그쵸 어 플스 올 닌텐도라고 해 놓으셨네 네 왜 그렇게 해놨냐 닌텐도를 전환 버튼을 누르고 이거를 인포트 1이 아니고 인포트 2로 바꾸면 닌텐도 버튼입니다 우와 깜짝이야 우와 진짜 좋다 그리고 오디오가 변조 기능이 있잖아요 네 이 변조 기능을 되게 여러 가지로 써보고 싶거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거는 오토튬 같은 피치 바꾸는 이거랑 전화하러 가는 것 같은 이 정도 기계면은 그냥 내가 만들 수 있는 소리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?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믹싱 프로그램이라서 다 돼요 할 줄 아시면은 이걸 다 만질 줄 알아요? 아 아 아 그러니까 이런 거 해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를 이제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만들면 될 거 같고 피치 따라서 별도로 만들어 두면 되고요 어? 그 카메라 어디 있지? 그 선배? 1층에 있나? 그 웹캠 그것 말고 C9222? 예 그거 하나 달아 볼까요? 어디예요? 이 페달 달지요 안녕하세요 달캠 달캠에서 C9232을 너무 좋아요 어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딱 하면은 신이 너무 나셨는데 저 잠깐 제가 시킬 게 또 있는데 시킬 게 저한테 이건 잡일인데요 저 커튼 있잖아요 정말 여기다 옮겨야 될 거 같지 않아요? 어차피 이게 카메라에 여기 나오지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할 줄 몰라가지고 이거 다 친구들이 해줬거든요? 오씨 카메라 켜졌을 때 시켜 먹어야지 카메라 꺼지면 안 해주실 수 있어요 아니 이거는 그냥 이무잖아 제가 좀 작네요 나한테 시킬 필요가 없는 거잖아 이거 그 정도? 근데 안으로 좀 밀어주실 수 있어요 아니 조금 앞으로 네 그거 딱 좋은 거 같고 살짝 위로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 한번 찍어주면 안 돼요? 이거 뭔가 예쁘지 않아요? 아 이거 카메라로 찍어달라고요? 아 되게 뭔가 디자인 인테리어 잘 돼있지 않아요? 저 진짜 너무 만족스럽네요 해보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뭐 이슈가 있다거나 아니면 제가 뭔가를 까먹었다거나 새벽에 전화할게요 11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아 주무시는 시간이 없어요 새벽에는 연락을 안 받는다? 아 언제 주무세요? 새벽에는 연락을 안 받는다? 이거 뭐예요 근데? 아 저 이거 지금 설명서 놔두고 가려고 설명서 제가 보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? 전화번호 부에 눈쟁이 님이 있는데 제가 지우겠습니다 연락처를 누군지 모르면 저 안 받아요 저 차단하지 마세요 고민해볼게요 네 그러면 저 근데 뭐 더 있나요? 이거 조명 예쁘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잘해서 예쁘게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? 대충 뒤에 나오는 걸로 쓰려는 거죠? 근데 애초에 이거 추가 시켜놨는데 더 필요하신 거예요? 뒤에? 괜찮지 않아요? 음 이게 길이가 그렇게 안 길어서 왜 애들을 가려요? 아니 이제 이 사이로 나오는 그분만 아닌 것 같아요 아 나 앞머리 진짜 바보 같네? 화면이 필수 없네 아니요 긍정 그냥 맞짱구 깜짝 놀랐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스피커 보정만 합시다 이제 이 마이크로 수음을 해서 그 소리가 이제 튕겨서 어느 문제가 생겨서 이게 들어오냐를 해서 반대로 이렇게 보정을 해서 나오는 소리를 보정하는 겁니다 여기 기준으로 소리가 최대한 정확하게 들리게 아무튼 소리가 훨씬 더 좋아졌다 좋고 깔끔해졌다 좋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거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넵 개인 톡 말고 비즈니스 플러스 친구 우리 친구도 아니다 눈쟁 세팅 플러스 친구 저랑은 친구도 아니니까 개인 톡 좀 하지 말라고 아니 아니 개인 톡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개인 톡 하지 마 이제 직원분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동안 저는 이제 밥맛이 박혀서 자유가 있을 수 있는데 맞아요 직원분들은 이제 케이스에서 그쵸 네